젊을 때는 친구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들과의 관계가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함께하는 활동,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책임과 가정의 의무로 인해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가사일, 육아 등의 책임이 더해지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빠지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고 결국 친했던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서 친구를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고 친구들과의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매우 친했던 친구라도 청인이 되면 어색하고 지루하게 느껴져서 점점 거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친구는 점점 사라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며 세월의 흐름에 달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없어졌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에 따라 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자와 자녀여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면 친구를 만나기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이나 자기만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며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대화는 자주 자식자랑, 돈 이야기, 뒷담화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런 주제의 대화는 오히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욱심과 질투심이 더 강해지기도 하여 진정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친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아지나서 자연스럽게 친구와의 만남이 줄어들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면 오히려 불편하고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찌 시간을 써가여 친구를 만나는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더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보물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보물이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족만큼 여러분을 생각해주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지해주고 이해해 주며 함께 해주는 존재입니다. 친구의 경조사에는 참석하되 평소에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를 다 없애라는 말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가 아닌 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와 가끔 만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만하면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친구들과의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자주 하거나 만하면 불편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물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지관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으면서 각자의 가지관이 생기고 대화 중 의견 충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는 각자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가지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결혼 여부, 경제적 상황, 거주 지역 등 다양한 이유로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 대화 주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간과 돈입니다.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며 자기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굳이 친구와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렇게 친구가 없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 개발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면 쓸데없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람마다 친구에 대한 필요성은 다릅니다. 친구가 있어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는 애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친구가 없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알고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주위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고민을 오래 하지 않으며 인생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시도하면서 즐겁게 지냅니다. 결국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